음악 퀴즈 음악 퀴즈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자, 유나인 대 알보칠 나와주세요 유나인 유나인 잘생겼어 여긴 지금 사실 알보칠 팀은 무서운 점이 뭐냐면 기세를 타고 있거든 맞습니다 저희는 그 리듬이 다 남아있죠 코치님, 코치님 코치님, 코치님 유현석 감독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흐름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처음부터 수호야, 준비됐지? 네, 준비됐지? 유나인 유나인 유현석 조작 하나만 한 얘기 하고 있죠 유나인 자, 가겠습니다 유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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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유나인 이건 유나인입니다, 이건 유나인 처음에 쳤는데 청하 선배님의 롤러코스터 정답 나는 모르니까 일단 앉아있어 나는 모르니까 승하야, 같이 쳐 아, 그렇지 데려가, 데려가, 데려가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엔틱 엔틱 엔틱! 엔틱! 아 좋다! 아 유나인 좋다! 잘했어! 롤러코스터 탔어요 지금 유나인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지금 알버칠은 땀이 식어가고 있어요 알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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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알버칠 빨랐어요 민희가 빨랐어요 싸이 선배님 탭들! 정답! 뭐죠 이건? 아 소풍을 준비해 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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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앉아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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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순대편이야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한다 여기 앉아, 이쪽에 앉아 이제 앉아 이제 앉아 죄송한데 여기가 공연장이 아니에요 남의 팀인데 너무 잘 춘다고 관객석이 아니에요 너무 잘 춘다고 즐기는 자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알고치 유나인! 유나인이 빨랐어요 과연 블랙핑크 핑크배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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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잘 봤어 잘 봤어 멋있다 진짜 잘 진짜 잘 유나인 좋다 분위기 잡아갔어 분위기 잡아갔어 제가 볼 때 알보치를 작전도 아니고 늘 이 패턴이거든요 지금 역전승을 위해 전략 전략 한바스 주고 한 번에 빨아버리겠다 이게 다 순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3대 2 정답 아니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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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헤이즈! 헤이즈! 3, 2, 1 땡! 굴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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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즈 선배님의 잠푼 우연 정답! 정답! 어 남신 파이팅! 어 남신 파이팅! 어 남신 파이팅! 어 남신 파이팅! 엑시 언니 이런 식으로 다가가가! 선진아 보여줘! 어 남신! 어 남신! 어 남신! 아니 우승을 왜 벗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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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자 가볼게요 3대 1 구도 파이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계의 자 이번에도 액수입니다 3, 2, 1 태연의 3, 2, 1 유나인! 땡! 유나인! 땡! 유나인! 알잖아 태연 4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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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시언니! 액시언니! 그래서 자만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만하지 말라고! 대박! 아니 근데 진 건 알겠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네 분이서 가서 만드세요! 우승 상품! 자 사과 9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1박스씩! 우와! 우와! 야 되게 무겁다! 두 반전 바로 이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민과 뿌리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대전 상대를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 제발! 제발! 이거 이겨야 돼! 제발! 우리가 이겨서 민 뽑아야 돼! 우리 어디로 가! 여기가 지지 않았어요? 여기랑 해야 되지 않아요? 저기랑 해야 돼요! 저기 약해요! 저기 약해요! 저기 약해요! 앨버치도 괜찮아요! 근데 저쪽은 막 민유진 저 친구도 게임 이런 거 많이 해서 잘 맞추지 않아요? 근데 90년대 노래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정상범 작전 짜지 마라! 해보자! 해보지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겼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위바위보도 이긴 민과 하겠습니다! 민과 하겠습니다! 민과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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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지 못하겠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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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명 나가면 되는 건가? 여기! 아닌데? 저도 여기 있네! 아! 저쪽을 했었어야 되나? 왜냐면 저쪽이 어려! 4명이 안 돼! 그럼 우리 앨버치도부터! 파이팅! 가위바위보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민 파이팅! 화이팅! 시작! 민'veffective estécm 승훈형 제가 자연스러워 많이 잘 섞인 건데 아니, 이 동작이 이미 몸에 뱄어요 아, 그럼요 잠깐 쉬는 시간에 형 화장실 공부 연습했어 지어내지마 야, 아니, 아니, 그래 화장실에서 뭐 소리 나길래 살짝 열어보니까 이미 이미 소리 나길래 살짝 열어보니까 야, 그건 아니야 일단 2010년 이전 음악인데 연령대가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아 씨는 보컬리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노래를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해볼게요 또, 우리 또 짬이 있으니까요, 먼저 그럼요 짬이 있으니까요 2010년 전이니까 2010년까지는 나옵니다 아, 오케이 90년대, 80년대까지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좀 아, 그게 사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자, 준결승 무대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 어떻게 떨려 어떻게 해? 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3, 2, 1 철회함 위에 알긍 철회함 위에 알긍 철회함 위에 알긍 철회함 위에 버스 안에서 땡! 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뿌리 자, 10초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걸 모른다고? 자, 모두에게 기회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 있습니다 뿌리! 자, 이광수 서태주 아이들의 서태주 아이들의 결코 야, 이 씨... 땡!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제목을 모르겠네? 하나 뿐인데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뿌리! 자, 뿌리! 아, 근데 저 나가요? 저도 나중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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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3초입니다 서태주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서태주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정답! 정답! 아, 정답! 안 정답! 나, 나중에 나가면 날 것 같은데 나, 나중에 나가면 날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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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무너지고 있어도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의 아직 환상 속의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 진짜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그것 부른가 달려줘 entwickelt 최골다! 맞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정수현 씨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아쉬워her 사실 노래 제목 아, 노래는 당연히 아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은근 rikt네 sık 몰라요, 그래 죽겠어요 세훈이 알았어요? 몰랐어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민, 민, 민 와 이거 진짜 민! 와 이거 진짜 민! 민! 민 나왔습니다. 민! 브라운 아이즈 점점! 어? 정답! 나이스! 정답! 나이스! 아 이거다 정답! 아 이거다 정답! 멀어진 게 나고 할 거 없는 날 때론 거칠 시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아 이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송송쇼 민혁 씨가 춤을 선보이고 있을 때 설화 씨 얼굴이 너무 빨개진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센스 있어서 너무 센스 있어서 아 너무 약간 아 너무 보기 좋아서 아 보기 좋아서 그런 거야? 아 그렇게 민망했어요? 아 예 괜찮아요 아 이 정도면 맞힐 수 있겠다 그래 맞출만 하다니까 이 정도면 맞출만 해 먼저 먼저 외쳐 갈게요 아 이거 저거 봐 아 맞지? 아 이거 안 웃겨 이게 흔들리는 정이 아니야 이건 흔들리는 정이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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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야 아 아 민 민 민 민 민 민 홍경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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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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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민의 정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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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두 명 나갔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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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가 나가야겠다 쪽순 맞춰야겠다 아 알고 계셨어요? 그치 난 다 알았어 근데 사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케이밀 씨의 정전 아니 케이밀 형이 이거 흔들린 우정은 아니다 갑자기 이거 흔들린 우정은 아니다 편곡된 버전이 나오네 앞에 전주가 이게 전주 아니야?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3대2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아 어려워 무리 무리 아 이건 언니 알아야지 무리 태양 나만 바라봐 정답! 정답! 아 뭐야? 태양 나만 바라봐 정답! 아 아가씨인데 바로 좋아는데 나만 바라봐 태양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베이비 베이비 아아아아 내가 나 가둬나 weirdly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사랑을 못 낳았다 뭐냐고 맞추고 춤추라고 맞추고 진짜 맞추고 이금수 씨가 맞춘 게 아니에요 못 맞춘 거야? 맞춘 줄 알았어 광수 형 아직 안 나갔어요? 춤을 다 춰어 나간 줄 알았어 근데 춤을 계속 춰 이거 안 해야지 뿌리! 뿌리 빨랐어요! 슈퍼주니어 유 정답! 대박! 일단 외쳐 결승 가자 진짜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와 재밌게 해! 야! 이사님다운 부부! 와! 이상후부! 이상후부!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맞히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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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은 가자 오케이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쿨이! 쿨이! 해변의 여인 쿨해! 해변의 여인 땡! 해변의 여인 땡! 자 뒤에는 10초반 쿨이! 쿨이! 뒤에는 이쪽에 있습니다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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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 빅 클론! 클론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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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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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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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쿨이! 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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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해 예상! 쿨해! 예상! 쿨해 예상! 쿨해! 예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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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야! 정답! 야! 야! 와! 너무 옛날이다! 너무 어려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와! 재밌다! 이게 아니야! 잘한다! 야! 네가 그렇게 하는 장면을 길이도 없지만 그냥 믿고 기다려 주겠니? 내게는 바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바람을 위한 시간을 필요해 uly 받아들일 수 있게 우승훈 너 어디 갔다 붙여도 다 되네. 호흡이 좋았다 좋았어. 너 안 나가기 잘했다. 너 모르겠다. 좀 많이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려웠다.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좋았다 좋았다. 점점 약간 소름 돋았다. 알보칠 대 유나인 나와주세요. 가자! 유나인 파이팅! 유나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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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알보칠! 파이팅! 알보칠! 알보칠! 파이팅! 알보칠은 사실 여덟 분 모두 쓰셨고 지금 유나인은 사실 아홉 분인데 그럼 채수민 씨는? 그게 아니라 작전 회의를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 정도 노래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다고 계속 노래는 불러요. 근데 제목하고 그걸 불러요. 그래서 작전상 최후의 보류로 좀 그러면 우리 이동욱 씨 계속 아까부터 슬픈 표정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번엔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좀 아쉬웠던 게 엑시가 사실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이제서야 제 진가를 보여줄 시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엑시 또 나왔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돌아보십시오. 2010년의 전 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알보치! 알보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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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유나인! 우리 한번 해줘다. 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유, 우, 앤, 나, 아이! 유, 우, 앤, 나, 아이! 유나인! 파이팅! 유나인! 파이팅! 파이팅! 아, 귀여워. 아보치! 파이팅!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나인! 아, 엑시! 상나라! 상나라! 3, 2, 셋! 1, 2, 셋! 땡! 하나, 하나, 하나. 자, 상의하면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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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인! 장나라의 스윗 드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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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힌트 좀 주지 마. 야, 저러면 말 안 할게요. 어, 힌트 좀 주지 마. Berry, 안녕! 애썼다, 애썼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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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는 거라도 빨리 지금 KU힐 팀장님께서 저한테 유현석 팀장 춤추는 거 보더니 야 이겨라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야 이겨라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이겨라 이겨 못 보겠다 우리 코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마세요 우리 더 척 계속 척 계속 척 이게 우리의 작전이야 이게 바로 작전이야 그리고 저희는 X가 힌트만 안 주면 제발 힌트만 안 주면 진짜 큰 도움 됐어 형인데 네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나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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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스 선배님 듀스 땡! 우리한테 기회 있는 거죠? 기회는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한테는 10초 아아!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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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세 말하자면 정답! 정답! 아유! 야 죽음 몰라 죽음 몰라 아니 우리한테 기회 있을 거 아니야? 10초까지만 나는 말할 수 없단 얘기야 10초가 지났어요 10초까지만 10초까지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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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말하자면 말하자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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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야 혀은이가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알아야지 아 사실 이게 듀스냐 김성자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도 듀스해 말하자면 맞아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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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3! 유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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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아! 아! 시나! 시나! 퍼펙트벨! 정답! 정답! 뭐라? 뭐라? 시나에 퍼펙트벨! 아! 시나! 와!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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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코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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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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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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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때렸어요! 때렸어요! 아 이거 뭐야! 아 형아!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에요! 잠시만요! 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제가 너무... 이건 뭐예요? 손날치기를 당했습니다! 다지수를... 손날치기로 제가 오른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예예예 사과하면서도 춤을 계속 췄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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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점! 2대3? 아! 뭐! 마시는 거 하나!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1대3입니다! 네! 지금! 이 팀에 가장 축복받은 점이 엑시가 나갔다는 점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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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으 CAL JUDYáriosня!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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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씨 قال았어요! 상상생활였어요! 아이고치를 빠졌어요! 왔어요! 하나 둘 셋! 이성연님의 와! 설마! 와!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알았는데 아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어 그래 아까 얘기했다고 저는 손가락 들어와 요да Bach 내 손가락 들어와 들어요 사실이 아래길 뵙고 싶었어 사실이 아래길 뵙고 싶었어 놀러다시기 싶었어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그릇나면 어떡해 그릇나면 어떡해 그릇나면 어떡해 가슴은 아프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그릇나면 어떡해 그릇나면 어떡해 그릇나면 어떡해 그릇나면 어떡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쉬웠다 더원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쉬웠다 일단 부르자 일단 부르고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기에 우연히 하나도 몰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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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문제는 3대 1이지만 지금 형은 씨의 나이가 걱정이 좀 들긴 들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쭉쭉 따라갑니다 드라마 드라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유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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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정답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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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게 정답 4PM에 10점 정답 잘생기게 정답 난 다시 좀만 좀만 신경 난 이해를 내게 됐어 오빠 이래 와 춤 왜 이렇게 잘 춰 자 우리 춤 왜 이렇게 잘 춰 우리 가자 틀렸다 형 우리 가자 우리 하나만 더 따라잡자 하나 더 가자 하나 더 가자 너무 좋았다 하나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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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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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모르겠으면 귀를 기울여 괜찮아 오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실 우연 씨가 음악을 하셨잖아요 음악을 하셨으니까 맞아 맞아 스펙트럼이 사실 우연이 데뷔했을 때 해견 닮았다고 막 그랬어 아 진짜? 지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든 게임이 다 많은 사람들이 자 알보체 화이팅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건 알보체 화이팅 G.O.D의 G.O.D의 관찰 정답 우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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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O.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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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우려하다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 지금은 사실 두 분 남았으니까 연도를 한번 연도를 두 분이 2010년으로? 아니 뭐 두 분이 협의해서 형 뭐 60년대 어때요? 5년에서 10년 사이 어때요? 2005년에서 10년 사이? 그래도 요즘 걸로 갈게요 3년 배월 K.O.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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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통장 신기의 허그!